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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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오케이 시 매칭까지 하면 더 좋겠다 으 으 OK.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죠. 그래서 T는, E는, E가 내린 세 가지 소리, E, E, E 중에서 대표 소리, N 했지. 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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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소리낼 때도 있고, N 소리낼 수 있는데, 어쨌든 ㄴ이야. nah, N은, N. 합쳐서, T, T, T 이곳. OK. 그다음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 OK. 그렇지. Bad. OK. B인지 D인지 헷갈렸어? b, d 그쵸?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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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오케이 그래서 b는 b, e는 대표 소리, e, d는 학추니까 bad. ba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친구는 그렇죠. 어? 큰소리로 자신감 있게. h. 그렇지. 맞든 틀리다 읽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H는 E는 대표 소리, N는 소리내서 합쳐서 K는 Red, R이 이제 R, R이 가진 소리는 R, E는 대표 소리, A 이 소리는 그럼 사라졌고 다른 소리만 났으니까 힘없어서 사라지고 D는 합치니까 Red OK 그 다음에 E는 그렇지, Net 그래서 N은 N, E는 대표 소리, N, T는 T 합치니까 Net OK 그 다음에 이 친구는 OK 이 친구 소리가 안들린다 그렇지 큰소리만 한번만 더, 그렇지요, S는 S, L은 U, E는 대표 소리, A 그러면 U 소리도 힘없어서 날라가버리고 OK S을 되고, 그 다음 E는 D 합치니까 Sżed, Sg, L, E, Ss, L, E, E, Ss Schled P는 E는 대표 소리 N는 N 합치니까 PEN 에이 그 다음에 E는 뭐가 될까요? Z 그렇지 Z 그래서 J는 Z E는 T는 합치니까 Z Z 그 다음 이 친구는 어 VET도 맞긴 한데 선생님 인구양 잘 보세요 VET 그렇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 글자 이름이 뭐지? V지 V V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V는 아니고 V야 V 윗니가 윗니가 아랫입술 쓰치면서 V V 그렇지 그래서 얘는 V E는 E T는 합치니까 VET OK 동물의사 수의사라고 하지 수의사서 이름을 VET라고 해요 OK 잘했습니다 Good job 잘 작업 저는 에이 이 의미 인하 렛